24번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1부터 X5까지 순서대로 복구를 한다면, 수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시점에서 이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되는가 굉장히 좋은 문제죠 FTA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개념을 잡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다 결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지금 이렇게 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편의상 여기에 A, 결함을 하나씩 넣으면 되죠 B 또는 C, 기호는 어느 걸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T도 결함입니다 이게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수리?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수리한다면 그러면 이런 뜻이죠 자, X1을 수리했습니다 자, 이걸 수리해서 이제 결함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X1 수리해서 이 결함 자체가 없어지고요 자, 결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FTA를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이 결함이 지금 발생하는지 고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발생 안 하는지 해석을 하시면 돼요 X1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수리를 했기 때문에 2와 3가 그대로 아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아게이트죠 O아게이트는 하나만 발생해도 출력사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A가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X1은 수리가 돼서 발생 안 하는데 X4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O아게이트라서 하나만 발생해도 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B라는 결함이 또 생기게 되죠 X3, X5는 아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 C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O아게이트나 한 개만 발생해도 되지만 하나 이상 발생하면 더 잘 발생한다고 그랬죠 결국 A, B, C는 다 결함이 존재하게 되고 엔더게이트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입력이 만족되니까 출력 T가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X1만 복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X2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엔 X2, 2입니다 발생 안 합니다 여긴 2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X3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발생해도 O아게이트라서 A가 발생하고 여기도 X4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므로 B 여기도 마찬가지 C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엔더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안 생기면 출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 만족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T가 정상사상이 발생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고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할 수 없이 X3 복구합니다 그럼 발생 안 합니다 X3 발생 안 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건 뭐냐면 X4와 X5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A는 뭡니까 다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발생 안 하게 됩니다 전혀 입력 사상이 없는 거죠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고 여기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아직 X4가 복구가 안 됐죠 여기도 X5가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O아게이터 만족하니까 출력 C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엔더게이트는 다 발생해야 출력이 나가는데 지금 A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B, C만 가지고는 엔더게이트 출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사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정상 가동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요 최소한 X3까지는 고장이 수리되고 복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부품 X3 2번이 답이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운 또 미니컬 미니멀 컷 미니멀 패스도 마찬가지지만 FTA 자체 엔더와 O아게이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아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아직 FTA에 관해서 이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론 과정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충을 좀 하시면 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5번 눈과 물체의 거리가 23cm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cm일 때 시각은 얼마인가 자, 시력을 구하라 그러면 시각을 구해가 시각의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시력이 아니라 시각만 구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문제가 되고 또 시각은 600 이하이며 라디안 단위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한 상수값은 57.3과 60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건 사실 조건에서 주는 것은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고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7.3과 60은 라디안 단위를 분 단위로 바꾸어주는 단위 환산 과정에 들어가는 상수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시선에서 눈에서 이 물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물체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리 이랬을 때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그어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체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0.03 아닙니까 그래서 0.03 나누기 해서 거리 거리는 23cm죠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23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서 했는 값에 곱하기 해서 제가 57한 삼계탄 그랬는데 57.3 곱하기 60하면 라디안 단위가 분 단위로 바뀐다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4.484 정도가 나오네요 4.48이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도 아시고 위로 바로 곱해도 되고 나누기 했는 값에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라디안 단위로 분 단위로 바꾸기 위한 단위 환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딱 정해진 값이고 공식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물체의 크기, 나누기, 거리 이 기회에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빈도가 많이 높진 않은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꼭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심 desaparez 고laws 벽 22.805 21.862 22.888 23.8